구독, 좋아요, 클릭, 클릭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편하게 식혜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밥을 해놓았어요 밥을 꼬들꼬들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고 찹살밥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이 밥으로 만들어볼게요 요즘은 이렇게 엿지름이라 하죠 엿지름이 간편하게 만들어져 나온 제품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중 이 제품으로 골라보았어요 이것도 한국에서 제가 직접 사왔습니다 이제 설명서대로 만들어볼게요 밥 두 공기 정도의 양이에요 여기에 제가 물을 2리터 넣어볼게요 제가 대략 2리터의 물을 부었어요 제가 대략 2리터의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만들어져 나온 제품들 이 티백이 이렇게 고장이 되어있네요 이 티백을 5개를 넣을게요 2리터 물에 한 400g 밥 2공기 정도의 양의 밥을 넣고요 1팩에 5개의 티백이 들어있네요 여러분 식혜 메이킹 제품은 제가 아래에 링크 걸어놓을테니깐요 필요하신 분은 링크 참조하셔서 보시면 더 편리하실 거에요 이렇게 본 상태로 8시간 정도 되면 바바리터 3개 이상 떠올라 있으면 발효가 끝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치사 버튼을 눌러 2,3분 가량 끓인 후 티백을 건져내주세요 그러면 식혜 만드는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구에 맞게 설탕을 더 넣으셔도 되고요. 저는 시원하게 먹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. 여러분 이렇게 유주지에서 식혜를 만들어 보았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모두 건강하시고 강한을 빕니다. 여러분 모두 안녕.